E-NFP의 재택근무는 재택근무의 이상과 현실 재택근무 생각하면 집에서 여러 온 차 한 잔 정도를 생각하시나요? E-NFP의 재택근무의 이상과 현실은 정말 달라요. 이건 사실 E-NFP 뿐만 아니라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포함되는 말이기도 하답니다. 프리랜서, 듣기엔 아주 좋아 보이지만 그 속뜻은 평일은 당연하고 주말에도 프리하게 밤 늦게까지 일하고 있음. 이 속 뜻이래요. 사람들의 재택근무 상상, 여유로운 근무, 새끼손가락 올리며 커피 한잔은 하는 E-NFP의 모습. 현실 귤을 까먹으면서 누워서 미팅을 한다. 안 씻었지만 얼굴만 나오기 때문에 씻은 것처럼 보일 수 있음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